에브리데이 걸스데이!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저희 걸스데이가 자그마치 1년만에 강렬하고 신나고 중독성있는 린마벨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죠? 저희 너무너무 보고싶었어요 그러고보니까 저희가 데뷔한지가 만 5년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5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5주년을 자축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7월 6일 밤 11시 네이버 스타캐스트 온웨어 저희 걸스데이의 자축쇼가 와우! 생중계됩니다 와우! 그날 그리고 실시간 댓글 미션으로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모두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구요 저희 걸스데이와 화끈하게 놀아보자구요 7월 6일 네이버 스타캐스트 조만간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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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